지금 작전이 맞아, 어쨌든. 내가 먹기 위쪽으로 가 있어야 돼. 아니면 네가 먹기 위쪽으로 가든지. 내가 연소 저항이 있어가지고 내가 가는 게 맞아.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네가 말고 있는 게 맞아. 왜냐면은 메테오가 나한테는 무조건 한 방이 맞잖아. 말고 있는 사람은 한 방은 무조건 맞잖아. 근데 연소 때문에 내가 피가 너무 많이 날아. 근데 거기 있으면 나도 나한테 맞았는데, 내 맘에 맞는데. 그리고 이쪽에 있어야 쟤를 잡기가 편하잖아. 그럼 뭐지? 아, 그래 그건 맞아. 딱. 어, 잠깐만. 쿨하나. 어, 여기 있잖아. 어, 왜 이상한, 요거는 이상한 데도 없었어. 저쪽도 불 들어가긴 했어. 오케이, 오케이. 아, 진짜 강남 하던데. 아, 진짜 강남 하던데. 어, 좋아. 어우. 나 어디 있어? 왜 안보여. 아, 쟤 다 꾸정이 아니야. 나, 여기서 당하지 않은데. 아, 아프다. 응. 어차피 저희 불 안에서 걸으면. 그게 단거라서. 얘는 연소화살을 굳이 쓸 필요 없는 것 같긴 한데. 맞아. 차이가 없는 것 같아 데미지가 아 저거 써도? 아니야 아니야 연소하자 저거 쓰면 데미지 0중지만 올라가자 어쨌든 그래도 너무 틀렸으니까 와라 쟤 단 두반이고 모라설로 한번 적힌 다음에 아니 아니 니가 얘한테 몰빵을 해 내가 얘를 잡을게 그 뭐지? 그 뭐지? 독을 적힌게 모라설로 쟤 한번 적힌 다음에 적힌 다음에 얼음 얘가 얼까? 얼지 않겠지 데미지가 굿 여기가 나와야 돼 아 이거 빠져나오는게 문제야 아 쟤 쟤 오면 빠져나올까? 어 일단 아 일단 잠깐만 저걸 쓰자 물술탄 하나 써야겠어 여기다 써 죽겠어 아무런 아 미쳐야 미쳐야 최대한 불을 없애를 수 아 아 쟤 좋아 아 아 아 아 미끄러졌어 아니 그래도 니가 미끄러진게 나 내가 세울 수 있으니까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비 좀 채우자 이것들아 포 Ranch 힐링 조금만 그러면 내가 힐 써줄게 틴트 잘 못해졌어 차라리 적시는게 우리한테 지금은 편해 어 맞아 연소 불 써가지고 우리도 얻는거 아냐? 우리도 얻을거 같은데 이거 안좋은데 아 이거 우리도 얻거 같은데 어 그래 아 진짜 직접 안맞으면 아 직접 안맞으면 그냥 땅만 얼어 미끄러질수도 있어 근데 쟤 미끄러질수도 있어 아 미끄러졌어 아 진짜 아프다 겁났어요 진짜 어 쟤가 너무 쎄 해골이 그냥 쓸데없는 스타라 아 그런거 쓰지말고 아오 안돼 아 연소당했어 야 얼려버려도 되겠는데 아 나 연소일때 그냥 얼렸으면은 나 안얼었을텐데 아 저거 안얼었어 아씨 어떻게해도 안얼게 저항력이 너무 쎄 저항력이 너무 쎄 저항력이 너무 쎄 아 얘를 칠까? 부락이 생긴 막혔어 넘어져라 한번만 아 저항력이 너무 쎄 아 이게 얘 안 넘어진거 막 그런거 면역이야? 어 그런가봐 지절도 안 나가고 아 얘 잡을 수 있을거 같아 오우 좋아 등짝 신경타 얘만 잡으면 얘만 잡으면 얘만 잡으면 얘만 잡으면 어떻게 갈거같은데 써야돼 써야돼 펑션 써야돼 펑션 먹어 저건 써야돼 아이 또 쓸어놨어 또 쓸어놨어 아이 오우 좋아 남작도 달았어 굿 아 연소명형 간지야 연소명형 그래 그래야 턴을 마무리하자 아아아 마무리가 안됐어 죽었다 오 경로 어이 어이 뭐야 졸라 쎄 아 하나 사놓게 해서 다행이다 왈 멀리 멀리 여기 어 여기 그쪽 너무 멀어지면 또 어 하긴 힘들어 어이 겁나 센데 얘 넉다운은 잘 당해 어 맞아 한 번 채우고 아 여기서 안맞겠지 맞는다 100% 맞았네 네 실컷패 상태 이상은 잘걸려 얘 지금 절릉 아 절릉발이 실패했어 아 아 아 아 진짜 조금 단다 아 아 아 이제부터가 문제야 어 버티기 위해 버텨야 되는데 버텨야 되는데 버텨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버텨야 돼 이 걸리는 거를 넘어져라 아 아 오 오 오 오 괜찮아 괜찮아 오 땅에다 박은거 같았다 아 넉단 실패했어 불 연소도 걸렸어 너 불 붙어있냐? 아닌데 연소 왜 되겠지? 돌진 남겨둬야 돼 절름바리 오케이 살거려 진짜 쪼끔난다 아 나 연소가 아 미치겠네 연소 아 뭐 바로 일어서 아니 연소 풀어주는걸 왜 날 못쓰게 하는거야 아니 연소 풀어주는걸 왜 날 못쓰게 하는거야 오케이 와 방울이 부잘롭다 진짜 하.. 날렸다 어 그래도 이 공격은 좀 많이 막히긴한다 아아 뚫렸어 어우 너 빨라 아 미치겠다 어 나한테 온다 안돼 안돼 어휴 그나마 절름바리이라가지고 덕담 아아 아아 덕담 실패했어 어.. 아 얼리는거 없네 없어 다 썼어 어 뭐야 어 죽음 일단 이걸로 버텨야지 너 들어가면 안 돼 난 어떡하니 턴 아끼고 있어 난 빠졌다가 아 풀렸어 아아 아 왜이렇게 빨라 이거 아우 장난 아니네 이래 못 빠져 나 뭐지 그 넉다운 시키는 기술이 있었어 아 이거 개히 썼다 이거 아아 아냐아냐 쟤 절름바리일걸? 지금 아닌가? 빠질려고 저 쓰면 안 되는데 아이 개히 썼네 아아 아냐아냐 괜찮아요 구두마셀 구두마셀 떨어졌는데 아 이거 겁나 기네 오오 굿 넌 죽었다 이 자식아 절름바리 있어서 멀리 못가게 해 졸름바리 아냐 전룀바리 내려버려 때려버려 진짜네 아 하아 진짜 조금만 이 왜 25 왜 회복되는거야 얘? 모르겠어 쳐 맞는데 회복이네 자꾸 아이 찔러 누워있을 때 누워있을 때 찔러줘야지 하아 하아 겁나 조금나네 진짜 아니 뭐 한송공이나 이거랑 다 조금나라 미치겠네 얼마 안남았어 어 근데 넉다운 되게 오래간다 그러네 한방 더 간다 좋아 니가 마무리 죽여 그냥 오 오 오 오 대용의 공을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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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가득붙이 쩔어 빨간색이야 좋아 오케이 양손 도끼 니가 먹고 낡은 사슬모자 하얀스트로 내가 갔다 죽겠다 죽겠다 오 오 오 오 잡았다 아하 오 오 오 오 오 오 다 내가 볼 수 있는 것임을 알았을 때, 그는 그는 저는 그룹의 훈자였고, 그는 많은 decades의 경험을 넘어갔다. 브라카스의 괴로움에 있었던 것임. 그는 그의 사회에 맞추고, 생명은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을 보셨는데 모든 이야기가 우린 우리의 많은 상태를 영원하고 계심을 보셨다 그런데 그는 그것을 보셨다 그는 그것을 보게 되어있다 이 행적을 잊어버릴 수 없는 일을 잊어버렸네 리앤드라의 의식을 만들었다고 생각해보았다 사실은 정치적 그래서 우리는 그 니리아를 찾는 것이다 아, 이럴수는 암컥을 알게 되었대 그를 서야해 그를 splendid 잠시만 인사의 마음이 아니었죠? 네, 제가 그니까 Cassandra. 그녀는 이준의 그녀와 함께 만나면 잘 못생겼죠. 아직은 여사에게는. 우리는 그 때에 대한 인사들이었죠. 아, 그 때에 관한 사람이었죠. 그니까 그는 그의 인사들에게는 그는 그의 인사들을 신경을 통해서 그의 그의 인사들을 학생을 두고 그는 그의 인사들을 쓰게 되었죠. 아아 둘빈이 좀 자신있고 죽었던네 그래서 그녀와 그녀가 보호하는 거죠 그 부분을 더 더 생각하지 못해서 그녀가 그녀의 영혼을 넘어갔느냐 그래서 그녀의 상처를 지지 못했을 때 그는 그녀의 방향과 핵량을 나타냈다고 하지만 이 세상의 이루어지는 영원한 공통을 그녀의 불안한 감정을 제가... 잘 모르겠어요 브라크스는 브라크스의 성찰을 지지 못했을 때 제가 그냥 tumb돼야 했었고 전혀 안 들었어 저는.. 저는.. 저는 자세한 정보했을때 제 고생은 제 고생이 된다 제 고생은 제 고생은 뭐 좀 먹었어? 좋은거 있어? 쟤네 먹었어 쟤네 이거..이거는 열었어? 안 열려 왜 안 열리지? 40? 뭔가 열쇠가 필요한거 같아 아이템이나 한번 봐야겠네요 이거 뭐지? 양송 도끼 맞아 간지 도끼 어 나 이거 장보 언제 먹냐? 오 간지 장보 간지 장보 오케이 별 차이 안나 지금 꺼라? 응 심.. 화염저.. 이.. 이거 간지못이지 여기 간지 여기 간지 아니 내 물소야 아무리 안 사라졌네 그래? 응 아 나 간지가 너무 부자 반지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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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히 뭐가 있는 것 같진 않네요 아 또 상자 따고 싶은데 따지 못하네 개인 소지품에 뭐 없었어? 없어 없어 본인사 왕의 보관함 깨버려야되나 이거? 피 54,000이야? ㅋㅋ 좋혀서 깨야지 아 너한테 돈 버렸다 아 이런 감사 빨리 내놔 얼마 보냈는데 몰라 니 돈 늘어난거 보면 알겠지 내가 원래 얼마 있었는지 몰라 보면 알지 봐봐 일단 얼마 있는지 지금 8,000원인데 대체 내가 4,000원 딱 내가 나도 4,000원 줬을걸? 분할하기 아니야 아 이거 왜 이렇게 4,000원 보내줄게 아 나 돈 쓸데가 없어도 나 돈 되게 많았던거 같은데 1,000원 보낸거 아니야 이거? 알바저씨 하지마 1,000원 보낸거 아니야 이거 일찌 없어요 일찌? 오 많이 깨긴 많이 깼다 셀레니아 부강하게 말해야 되네요 마을 가야지 뭐 없나 진짜? 무슨 일찌? 왜 이빨만 있어? 뭐지 빨만 있어? 적설하시구만 누가 한테는 제가 가도록 하죠 아 이거 네 네 너가 든 한 정의 close 자세시루는 적들은 중의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죽을 맹힌 뒤 죽은 죽이도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지 펠리론 2 was behind these horrors all along A man who treated the wounds I obtained in battle Who comforted me with my agony was great Such a pity 사이씨 킬 오오 통찰 생명력 통찰도 올라가네 팔, 두, 두 살 당황은 뭐부터 올까? 화염저항인데? 포메치기 포메치기 좋네 감속의 면역 포메치기 수지당이니까 갑옷 불공은 똑같네 전화할 수 있을때 모든 예정도 채우는 흐르는게 천국을 이용해서 왔다니 꽤 멈추지 일지 업데이트 끝났네 이제 카산드라랑 어쨌든 걔네들을 찾으러 간 게 좋은가 보네요 그러니까 이게 메인 쾌네 우선 마녀를 찾아야지 카산드라 저거를 알겠지? 그렇겠지 머리 없는디 아 머리 없는디 진짜 씹어길래는 옷이야 피라미드 순간이동기도 지금 안되고있고 이거 안 깨지고 있어 분단장 지노올린? 나 지노올린 때문에 윙금이 많네 치우스 치즈? 토마토 레드, 어린, 젤란, 그린 역시 내가 마법을 배워야겠네요 나는 저걸 올릴 이유가 별로 없겠다 공찬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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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찬 올릴 이유가 별로 없지 치명타 확률인데 양순이 슈타 확률이야 지능을 올리고 제가 마법을 배우고 기술은 물의 연자로 할께요 물 왜냐면 물이 저거기 때문에 물이 저거기 때문에 지능이 되겠다 공찬 올릴 이유가 나의 그는 그녀의 찬양이 그리고 무엇이 그가? 뭐지? 그는 그녀의 흥미로운 그의 흑미로운 그녀의 그녀? 뭐지? 왜 이렇게 말하는지? 그는 그녀의 스며로운 인식을 하는 것들 그는 그녀의 인력과 연기의 수능을 한다는 것들 그는 그녀의 대체로 이룰는 그녀의 경험이 기술은 삭제할 수 있는데 포인트는 돌릴 수가 없나 그러니까 이렇게 할까? 딱히 다른 걸 뭘 찍어야 할지 모르겠어 굳이 내가 대장장이가 필요한 이유 그것도 그렇지 아니 딱히 아이템 만드는 거 별 의미 없는 거 다 구린 것만 별 의미 없는 거 이렇게 하도록 하자 무슨 낫 데미지가 100이 높냐 이거 불이 없냐 여기 나이요 딱 떠오르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3달을 6개밖에 못 배우는게 진짜 아쉽다 뭔가 더 배우고 싶은게 있는데 6개에서 최대한 구성을 해야돼 한정된게 좀 아쉽진 않겠네요 6개 3개 1개인가? 기술이? 그런거 같아 6개 1개인가? 6개? 어 그게 맞는거 같아 8개가 더 괜찮은거 같아 7개 3개의 장르밍과는 8개가 더 마렴한 것 같아 8개의 장르밍으로러 갑니다 8개의 장르밍으로도 6개 출체육ு하니 9개의 장르밍으로 2개시 8개의 장르밍으로 2개월은 11개의 장르밍으로 2개의 장르밍으로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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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이것은 정말 맑ppingôm입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뭐 그런가? 네, 네, 파이팅? 네, 파이팅? 네, 파이팅! 네, 우리의 잘 선택한 가수의 선택은? 네, 그 파이팅이 Electro. 에이티 포인트 사유 근처 대상을 공개했습니다 단속은 필요한데 나한테 단속 아 이게 나한테 쓸 수가 없네 원인한테 무릉덩이는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가끔 무릉덩이가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여기까지 해야겠네요 그러네요 여기까지 하죠 세이브합시다 오우씨 그래도 한 사건 해결했네요 맞아 그래서 내 인기 하나를 깼어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네 네 네